특별했던 나를 왁박히게 한 번 널 나를 바울 앞에서 소선이게 만들어버린 너 요즘엔 너 정도 안하고 대충 있던 나인데 이젠 어울리는 옷에 관심이 더 생겼어 너에게 잘 보이려 안하느라고 돌입을까 고민을 하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